이번엔 민주당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취재했던 뉴스타파 기자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제1부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의원까지 포함이 좀 되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문자가 바로 왔으니까 원래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요. 독재 정권에 있었던 무차별한 민간인 사찰이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찰 표현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적법한 수사 과정이다. 어쨌든 이 사건이 김규용 전 대변인님 대통령이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그 사건 수사하다가 검찰이 피의자들 전화통화 내역 보다가 관련된 이 사람 누군가 해서 조회한 게 3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거는 문제 이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대통령 누군가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위 말해서 신경님과 김만배 이 두 분의 녹취록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신학님 김만배. 김만배. 이 두 분의 어떤 기사가 소위 말해서 대선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이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3일 앞두고 이게 소위 말해서 뉴스타파와. 그다음에 인용 보도가 돼서 KBS, MBC, YTN, JT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 주장했던 근거가 되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거든요. 소위 말해서 의도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보도고. 그 보도가 오버고 잘못된 보도라는 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당자에 대해서 수사가 기소가 돼. 구속영장이 제가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그럼 피의자나 참고인 관련해서 핵심 참고인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화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누구랑 전화했는지. 그 전화번호에 대한 해당 가입자 정보가 있잖아요. 그 가입자 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그거를 통신회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름하고 성명하고 주민번호 있고. 그다음에 가입과 해임, 해제한 날짜만 있는 겁니다. 통화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쪽에 소위 말해서 발신국 위치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이제 2021년도에 공수처에서 비슷한 수사를 다른 내용으로 수사를 했을 때. 맞아요. 저도, 저도, 네 맞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통신조회가 됐던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 하면 통보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때 SKT에 제가 들어가서 쳐보니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이렇게 문자로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법이 개정돼서 이제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차대로 수사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통보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과연 가능한가. 즉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대통령이라는 건 모르는 바 없는데 명예훼손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한다. 그러니까 3천 명이든 5천 명이든 아니면 단 몇 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이 수사를 한다라는 내지 조회를 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이름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직자에 대한 비판 내지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천 명의 정보가 필요했다. 3천 명 전체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내 이름과 언제 가입하고 언제 해지되고 그런 정보라 하더라도 그걸 검찰이 조사했던 것만으로도 겁을 먹어요. 이거는 과거 우리가 불행했던 군사독재 정권에서 과거 사찰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3년 전에는 어떻게 했다가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전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3년 전에 반응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선 국면이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대선 후보였죠. 공서가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통신 사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다 사찰은 아니다. 정확히 정반대. 3년 후에 정반대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국가 권력,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 공권력이 어떤 개인의 소위 얘기해서 헌법 기본권인 언론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언론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는가. 그 정도인데 지금 사실 사람의 소위에서 휴대전화 가입 언제 했고 해지 언제 했고 누구랑 통화했고 이 정도만 안다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나의 정보가 알려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소위에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모골이 송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당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어쨌든 위법은 아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통신조회에 대한 입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3년 전에 본인이 소환됐기 때문에 입장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여야를 떠나서라도 통신조회에 보면 3천 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은 분명히 하거든요.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이 사람에 통화한 적도 없는데 난 통신조회 당했어.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입자 조회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면 3년 전 상황과 뒤바뀌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느냐.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공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채 1시간도 안 돼서 이거를 공유했습니다. 링크하면서. 그 당시 김만배 신앙님. 네. 그 보도 관련해서 그 보도에서 후속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용 보도죠. 그거를 처음으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처음으로 인용한 보도가 경향신문 보도인데 경향신문 보도보다 더 빨리 그거를 공유를 하면서 그거를 SNS에 소위 말해서 많이 전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걸 뭔가 사전 모의한 거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뭔가 공모한 거 아니냐의 어떤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뭔가 의식하고서 도리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정치적은 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